한의사 강룡역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문득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때로는 떠올리기 싫고 여전히 나를 환하게 만드는 용서되지 않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용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정적 정서로 내 머릿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현인들은 용서가 복수보다 낫고 용서도 화풀이의 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게 이기는 길이고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라고까지 말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한마디로 용서가 잘 되십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도 마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모두 다 생략된 채 그저 결론만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되뇌이면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 한편에는 그럼 내가 억울한 거잖아 라는 부화가 침이로 오릅니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죠. 지난 3년간 불면증으로 하루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한 중년 환자의 예를 통해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집안에 아무 일도 없고 남편도 잘해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집안에 큰 걱정거리도 경제적인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성불면증은 반드시 심리적 원인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은 잠이 안 올 이유가 없다며 현재 생활에서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이 시작된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찾아봤더니 여동생과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환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던 여동생을 측은하게 여겨 남편 회사에 일자리도 주고 나중에는 격리부서의 일을 전담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격리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 부부는 여동생을 해고를 시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여동생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결국 수년에 걸쳐 법정 소송까지 가서야 모든 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한마디로 배은망덕인 거죠. 남도 아니고 어떻게 친여동생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바로 불면증과 화병을 유발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화병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환자의 마음에는 여동생에 대한 억울함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불면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환자 당사자는 다 지난 일인데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다 잊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왜 불면증을 계속 일으키나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잊혀질까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친여동생의 배신은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 더 떠오릅니다. 잊어야지 잊어야지 할수록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환자에게 만약 잠이 안 오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묻자 환자는 이런저런 지나간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건 직후의 격렬한 억울함보다는 만성화되어 조금은 누구로 들었겠지만 환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동생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이 떠오르는 거죠. 표면적인 사건은 3년 전에 종결이 되었지만 환자의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계속 억울했던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곱씹느라 중추신경은 끊임없이 각성되어 수면장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억울형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종교의 힘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환자분에게 용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에서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라 하니 내가 억울해도 참고 상대를 용서해야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 내가 용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용서를 하자니 억울한 걸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도 부처도 아닙니다. 왼뺨을 억울하게 맞았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다시 내줍니까? 그러면 더 억울함만 쌓이죠. 나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억울한 것도 다 용서해야 해. 이런 마음은 억울함의 해소가 아닌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불면증과 화병의 원인이 될 뿐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용서할 서자라는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같을 여자와 마음심자를 결합해 놓은 한자입니다. 즉, 마음이 같다는 뜻이죠. 무엇과 무엇의 마음이 같다는 뜻일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내가 참자, 이게 용서가 아니고 그 놈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을까를 철저히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용서의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의 몫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란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를 위해서요? 천만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죠. 자, 이 환자분에게 여동생은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 환자분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직장이 없어서 직장도 주고 월급도 가족이고 다른 가족이라 다른 직원보다 많이 주고 일도 믿고 맡겼는데 배신까지 하고 급기야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은 그냥 회사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까지 내놓으라는 여동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환자분 입장에선 나라면 도저히 저렇게는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결론에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동생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 또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란 생각뿐인 거죠. 그를 두고 용서를 하자니 용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동생은 왜 그랬을까요? 동생은 동생의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한 것일까요? 돈,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 거죠. 대신 명예도 양심도 다 버렸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동생 입장에선 당장에 먹고 살기 팍팍한데 자매관계가 단절되더라도 돈이 최고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와 반대로 굶어 죽을지언정 양심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겠지요. 그건 그분의 가치관이고 선택일 뿐입니다. 바로 환자분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한 입장에선 돈 때문에 양심도 가족관계도 저버리는 동생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동생은 입장이 다르죠. 결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대로 끝까지 행동한 것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단기적이며 물질적 이익을 우선하는 이도 있고 당장의 이익을 유보하고 미래의 좀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을 양보해서 정신적인 것이며 명예로운 것을 얻으려는 이도 있습니다. 그 그릇의 크기와 용도가 각자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가족 간의 정리나 양심처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고 동생 입장에서는 물질적 이익을 최우선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환자분과 여동생의 관계 역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뿐입니다. 동생을 굳이 데려다 쓴 것도 잘 사는 내가 못 사는 동생을 챙긴다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격리 일을 맡기면 불안한데 가족이니 더 믿을만하다고 여겨 여동생에게 맡겼다면 이는 환자분은 환자분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닐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했기에 가족이면 더 안전할 거라는 정신적 이익을 추구한 거죠. 하지만 여동생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물질적인 것뿐이었고요. 나는 아무 이익을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도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려 했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나쁘다는 마음이 용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은 동생의 인격과 그릇에 맞게 자기 이익을 끝까지 추구한 것입니다. 결국 환자분의 이익과 동생의 이익이 공존할 수 없어 충돌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결국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이익이 있으면 물처럼 만나 함께 흘러가다가 서로 이익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처럼 흩어지는 게 세상사의 이치라고 주역은 말합니다. 환자분의 이익과 동생이 원하는 이익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기에 이제 그만 바람처럼 흩어져야 할 상황을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이를 부여잡고 동생이 이익을 추구한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윤리적 가치를 너무 크게 갖다 붙인 겁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사람의 그릇이 다른 것이고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굳이 섭섭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해 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 상대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건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에게 이익이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만, 아,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선 그걸 더 중요하게 추구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저랬겠구나를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다시 화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굳이 서로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는 상대의 가치관대로 잘 살기를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각자의 삶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용서의 전부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편한 정서와 기억들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조금은 정리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더 이상 떠올려지지 않기에 불면증 또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 오늘은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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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